네 여러분 이제 7월입니다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한 7월 20일 정도면 장마가 끝난다고 한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이제 사탐의 계절이고 아마 구경수 때문에 탐구죠 과탐이야 아마 소홀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는 공부해 왔겠지만 사회탐구는 아무래도 분량이 좀 현저히 적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에 와서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도 게시판에 선생님 저 또는 반수예요 선생님 저 이제 사탐 시작해요 이런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여름방학 이후 커리큘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들 커리큘럼부터 사실 여러분도 알지만 조금 운동하고 몸이 좋아질 수 없죠 밥 조금 먹고 힘을 많이 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쵸? 선생님 저 일주일에 사탐 공부할 시간 진짜 없어요 근데 1등급 맞고 싶고요 그거는 맞아야 돼요 그건 맞아야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다 그렇게 해도 되게 그리고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하잖아 그렇게 해서 잘 본 친구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을까 적을까?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쓸까? 커뮤니티 글을 쓸까? 써요 우리가 똑같은 거야 주식도 봐 100이면 예를 들어서 90명이 잃어요 근데 한 2명 정도 엄청 돈을 따요 그 사람은 글을 올려요 모두 다 그렇게 그 사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잖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그쵸? 꾸준히 공부든 경제활동이든 꾸준히 한 사람이 이겨요 가게도요 열었다 안 열었다 그런 사람은 가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밥 맛있게도요 꾸준히 한 사람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으니 이제 선생님 원래 겨울부터 들었던 친구들처럼 들어라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각오하고 왔잖아 여러분 그 겨울방학 때부터 들었던 친구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할 정도의 양을 사탐에 투자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 따라갈 수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7월의 개념이다를 수강하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일주일에 2회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11회차 끝나니까 2회차씩을 끝내시면 돼요 오케이 끝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날짜를 정하세요 수요일 예를 들어서 토요일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3시간 분량을 들으세요 2시간 복습하고 3시간 듣고 30분 복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만 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다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하시면 금방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 사회탐구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개념이다를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짜기출이다는 7회예요 알짜기출이다는 8월에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 7월이 거의 벌써 한 11일 12일 정도 됐으니까 빠듯하게 선생님 생각에는 반나절 한 3회 정도로 늘려야 될 것 같다 3회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알짜기출이다는 또 8월에 끝내는 똑같이 수요일 토요일 잡아서 2시간 예습 3시간 인강 30분 복습 이 정도 딱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평 이후는요 9월 모평 이후는 선생님이 9월 말까지 텀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절호의 찬스지 선생님 커리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알짜기출이다를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선생님 답안지가 분리가 돼요 그 답안지의 문제를 또 한 번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거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문제 푸는 태도 선생님이 이제 알짜기출이다 해서 누누이 강조한 이 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부터 시작되는 마지막이다를 들으시는데 이때 조심할 거 여러분들이 겨울부터 들었던 친구들과 다른 점 다르게 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이모다를 사서 또 역시 하루를 더 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은 마지막 듣고 토요일은 이모다를 또 3회 분씩 풀어보세요 대신 인강은 듣지 마세요 인강은 아주 어려웠던 문항에 대한 해설만 들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다 하면 또 쓰러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들으세요 그거를 계속 반복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아노든 예술이든 체육활동도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메시가 공 차는 것만 백날 봐야 내가 그렇게 공을 찰 수 없잖아 메시 공 차는 것도 보고 그거 본 다음에 내가 필드에 가서 공을 계속 차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만 집어주세요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공 차는 법을 안 듣고 나가서 공만 찬다 그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인강을 통해서 주제별 어떤 접근법을 배우고 그거를 선생님의 어떤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하는 자기의 어떤 적용방법을 또 거기서 터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에서 배부른 건 없어요 오케이 다만 이제 전체 커리를 다 따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해주신다면 그것이 지금 7월 시점에서 사회탐구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겐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뭐 첩경 없어요 무슨 비상약 이런 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시중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한국지리 뭐 2주 만에 끝내기 그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주 만에 완전히 끝장낸다 오케이 다시는 사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뭐라 그러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똥꼬에 불이 붙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초부터 따라온 친구들은 똑같습니다 남은 두컬이죠 이모다와 마지막이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모다는 뭐를 할지 감을 잡아 아 문제를 푸는구나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모다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주제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 이해를 해주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고요 또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가장 어려운 어떤 좀 꼬는 문제를 안 낸다고 하는 대신에 그곳 그곳에서 문제를 많이 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그것을 마지막이다가서 정리하는데 안되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것만 가지고 이모다와 마지막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출제가 집중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것을 정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케이 선생님만 믿으세요 선생님 진짜 하루에 몇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는 게 주고요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죠 거의 뭐 7, 8시간은 매일 꾸준히 할 것입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남은 두 커리에서도 얼마나 알짜 알짜 기출이다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았는지 몰라요 그거 이상으로 밀도 높은 강의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준 시간 절대 아깝지 않도록 쓸데없는 농담 최소화할 것이고 선생님 원래 또 농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뭐라 그러지 가성비가 높잖아 한 그죠 한 뭐 한 5분 막 장화가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초만이라도 그죠 뻥 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만점으로 인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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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